자, 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부를 들어갑니다 2부를 들어가고 첫 번째 차시예요 1차시고 좀 두껍게... 너무 얇은데? 1차시고 교과서는 84에서 87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우리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 후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맨 처음 보이는 이 그림 있죠? 독립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독립문 독립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이 돌 있잖아요 이걸 영은문이라고 했거든 옛날에 청나라 사신들이 들어오면 맨날 여기 앞에 가서 조선의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맞았던 곳이 영은문이에요 영은문을 헐고서 독립문을 만들었죠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것을 회복하자라는 의미에서 독립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옛날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썼죠 지금 이 독립문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서대문형무소가 나오죠 서대문형무소는 유관순 열사가 돌아가신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독립유적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조선 후기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바닷가에 나타난 이양선 약간 서양의 특이한 이상한 배라는 뜻인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서양이나 일본에서 우리나라한테 무역을 하자, 교역을 하자라고 요청을 오는 거예요 당시 집권 세력이 흥선대원군이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싫다고 하니까 여기서 막 대포를 쏘고 막 이랬어요 강화도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배를 얘기하는 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다음에 이제 정부를 꾸릴 곳이 없으니까 1919년 3.1운동 이후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죠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님 여러분들 유명하신 분 다 나옵니다 광복을 맞이해 환희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힘으로 쟁취한 건 아니었어요 2차 세계대전 결과로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하였기 때문에 맞은 광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딱히 나라를 회복한 것 말고는 큰 이익이 없었어요 어차피 미국의 당분간은 조정당하는 건 똑같았기 때문이죠 1945년 8월 15일이었죠 얘는 1919년이고요 얘는 한 1860년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했고 외세가 간섭하는 상황에서도 조선은 사회를 계력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계속했어요 무력을 앞세운 일본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광복을 맞이했어요 새로운 변화에 대처했던 조선우기 사람들과 나라를 되찾고 발전시키려고 했던 한국인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일제강점기 경복궁 안에는 조성총독부 건물이 세워졌어요 이게 경복궁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경복궁이 우리나라 제1의 법궁이었잖아요 가장 여기에 우리나라를 통치할 가장 중요한 장소를 경복궁 안에 지은 거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서울 친구들 알겠지만 얘가 광화문이라고 얘가 광화문이에요 광화문 안쪽에 지은 거야 너무 최악이지 근데 이거를 당분간 활용을 했어요 뭐 이렇게 중립중앙박물관이라고 그걸 활용을 하다가 90년대에 들어와서 이거를 폭파해서 해체하죠 폭파해서 해체하고 지금은 경복궁을 예쁘게 볼 수 있게 되었죠 조선총독부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아 다스리려고 했던 최고의 통치기구였어요 이 이름은 외워놔야 돼요 가슴 아프지만 조선총독부 건물은 해방 이후에 미군정청 정부의 중앙청 그리고 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다가 96년에 완벽하게 철거되었다고 나옵니다 뭐 탕평비 수원화성 강화도조약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을미사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대한제국 을사늑약 안중근의 이거 국권피탈 3.1운동 광복 정부 수립 6.25 발발 이런 사건들을 같이 봅니다 김홍도의 논갈이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서 단원풍속도 이런 말 나오잖아요 단원풍속도 단원이 김홍도의 호예요 그래서 단원 김홍도라고 부르거든 단원 김홍도 그래서 김홍도 화가는 풍속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만한 그림 중에 뭐 서당도 이런 것들 알고 있을 거예요 씨름도 독립기념관은 어디에 있어요? 천안에 있죠 3.1운동 전쟁이 1950년에 발발을 하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을 당하였죠 초반이니까 빨리 끝내고 다 이제 진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마음 아픈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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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감사합니다.